은퇴한 경주마들이 승용만화 도살용으로 판매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는데요. 한국마사회와 경주마 소유자들이 도내 한 목장과 함께 퇴역한 경주마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.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윤기우르는 갈기와 날렵한 몸매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대통령 배 최초 3연패 등 대상 경주 10승을 거두며 지난 2013년엔 국내 경주마 중 최대 상금액인 29억 원을 따낸 당대 불폐입니다. 하지만 경마에서 은퇴한 후 시수말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말 소유주에겐 큰 골칫거리였습니다. 다행히 명예 경주마로 선정돼 휴양목장으로 보금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. 한국마사회와 도내 한 목장이 퇴역 경주마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. 매년 나이가 들거나 사고 등으로 은퇴하는 경주마는 약 900여 마리. 이 가운데 혈통이나 성적 등이 뛰어난 명마를 선정하게 됩니다. 이곳에선 이처럼 경주에서 뛰다 퇴역한 명마 10마리까지 맡겨져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.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초지에 한가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전용 잔디마당도 갖췄습니다. 퇴역 경주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마사회와 경주마 소유자들이 우승 상금 일부를 적립해 조성한 복지 기금을 활용합니다. 관광 명소인 이곳 성이시돌목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명마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명예경주마 휴양사업 등 말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더욱 강화시켜갈 계획입니다. 명예경주마를 이용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. 과거 경주마 시절 활약상을 담은 영상과 명마를 소개하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. 제주는 전국에서 뛰는 경주마의 80% 이상을 생산합니다. 사실상 경주말들의 고향이기도 한 제주에 퇴역 경주말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되면서 말의 고장인 제주가 동물복지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.